VIP 리그 토요 4부 비주오 스페이스볼 대 매치매치 캐쳐스의 경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쿠치입니다. 빠르지 않는 구속이지만 구종과 투구포 그리고 템포 조절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매우 영리한 투수입니다. 속구와 변화구의 구속차가 20km 나다보니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야 히팅포인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즌 2패 21.01의 지종훈 선수입니다. 깔끔한 중안으로 선치점을 가져가는 매치매치 오우 좋은 핸들링으로 타구를 잡아 주자를 아웃시키고 1료로 선구했지만 송구 미스로 더블을 잡지는 못합니다. 깔끔한 우환 두 개의 잉코스와 마무리 아웃으로 3료를 잡아내는 지종훈 투수입니다. 스윙 스팟에 제대로 맞추며 좌월 1루타로 2점을 더 추가하는 매치매치 캐쳐스 몸이 열리면서 빗맞으며 좌풀이 됩니다. 몸이 열렸지만 낮은 발사각으로 안타를 만듭니다. 슬라이딩은 좋았지만 러닝 속도를 줄이면 안되죠. 3단 숏바운드 처리가 되지 않아 빠른 발로 3례안이 됩니다. 히트 1,2간을 가르며 우환을 만들어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슬라이딩 하면 세입이었는데 아쉽네요. 3개의 잉코스로 3진을 잡아내며 2리를 마무리합니다. 나이스 빠른 킥모션으로 또 한 번 타이밍을 뺐습니다. 마무리는 95키로 아웃트로 3진을 잡습니다. 유 땅인가요? 아 잡아줘야죠. 날카로운 레벨 스윙 좌중간 깊은 코스 잡았습니다. 놓치고 마는 좌익수 4월 3루타로 2점을 추가하여 5대1이 됩니다. 4루타로 2점을 더 올린 볼 역시 CF7으로 치니 매우 멀리 날아가네요. 루에피리그는 배트 규제가 없어 배트맨이 하나 장비로 실력을 커버하려는 분에게는 매우 좋은 리그입니다. 하지만 투수에게는 별 지옥이죠. 안이란주르 플레이와 로스라이딩으로 아웃이 됩니다. 윗당 아 미니 스카트 포즈로 볼을 튕겨내며 윤회안을 허용합니다. 깔끔한 좌안으로 2점을 추가합니다. 아 추춤거리지 말고 과감히 대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네요. 세칸이 리버스를 노려봤지만 1루 주자만 아웃시킵니다. 한전호 선수로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한전호 선수 화이팅! 네! 네! 여기 있다! 저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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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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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나이스! 에이! 에이! 배붙! 1봉! 2봉! 에이차!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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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쿠! 승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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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